우리 여기 왔습니다 우리 고창의 밤으로 마무리 질까요? 네 여기가 고 창 에 네 5 4 5 5 5 미친 되죠? 지금 밑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천장이 뚫릴 때까지 시작! 5 4 5 5 6 6 6 6 5 5 7 7 5 7 8 5 5 5 5 5 5 5 훈 Як 2 5 누구라고? 오빠, 간다! 나 아직 오빠야! 저야, 오빠! 더 크게! 오빠! 누구라고? 오빠라고? 나, 오빠로 돌아갈 때 자, 손놀이로 크게 왔어요! 미나 온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날씬하진 않지만 깜찍하고 귀엽기만 하자 술 없는 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넙채는 혼자 버려지는 않구나 열 Rush 우리 그 남자 아저씨와 우지정말을 사짐찍으면 그 다음은 폭발을 만들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말 왜 나를 괴롭히나 제발 아저씨랑 부르지 마 자, 오빠라고 불러 준비하시고 쉽게! 라고 좀 불러가고 더 크게! 오빠라고 좀 불러가고 오빠라고 불러가고 소리 출발! 오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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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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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다 왜 나를 괴롭히나 제발 아저씨나 부르지 마 쥬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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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좀 불러다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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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불러다오 오빠 제발 오빠라고 불러다오 오빠 오빠 여러분들과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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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for the job 와! 와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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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서울권에 앵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나요?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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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셨으니까 서비스 주셨으니까 올해가 만난 친구처럼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친구니까요 아 그 노래 하려구요? 예 우리는 영원한 친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미가 좋아요 네 어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분들은 같이 오셨죠? 네 그래서 영원한 친구 준비했습니다 네 친구는 내년 축제 때도 저희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친구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저희들 장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첫째야 와우 우 첫째야 사랑해요 써라진 무슨 여성 발매 무눌리며 사랑해요 더 가진 영원을 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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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마음만 안 받고 그가 우리 새해 새해 영원을 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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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든 마음만 내 모든 마음만 새해 새해 예 예 와 서로 다같이 웃으면서 빠질래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오 오 영원을 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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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마음만 즐거운 우리 새해 예 예 예 한 번 더 오 영원을 짓고 오 행복한 마음만 오 즐거운 우리 새 즐거운 우리 새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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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영원한 친구 오 오 행복한 날 행복한 날 오 오 오 즐거운 인생 오 오 행복한 날 오 행복한 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영원한 친구 오 오 행복한 날 오 행복한 날 즐거운 우리 새 예 예 예 예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날 오 즐거운 우리 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에ι 랩! I love you, Lucia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wiss 형이 늘려 PD 됐어, 됐어. 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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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변봐요! 동이니까 근데 어디가 줘요? 뭐라고 써야 돼? 뭐? 보거워? 지금 찍을게? 네 냉동이야 진짜, 냉동이잖아? 한글자막 by 한효정